너무 맛있다 근데 우리 끝나고 뭐해? 뭐 재밌는 거 없나?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? 아 뭐해요 아저씨 옛날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가슴이 작은 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명한 홍 박사님을 찾아갔걸랑요 그랬더니 이 운동을 하면 가슴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정류장에서 이 운동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어깨를 푹푹 치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?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?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박사님을 아세요?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박사님을 아세요? 이 운동을 하면 가슴이 가슴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정류장에서 막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어깨를 푹푹 치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? 홍 홍 홍 홍 홍 홍 박사님을 아세요? 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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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님을 아세요? 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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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님을 아세요?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하고 있었는데,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어깨를 툭툭 치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? 홍 박사님을 아세요?